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맨날 체육관, 호텔, 공항은 이거밖에 안 하다가 이번에 떨어지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피라미드. 피라미드?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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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게 먹는데? 너무 맛있게 먹어요. 한 조치씩 먹고 갈까? 진짜로? 아저씨가 우리 입맛을 당겼다고. 와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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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오늘 시식 준비 중입니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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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각기 먹어야 돼 맛은 있네 진짜 맛있나요 여기 사각기 먹는거네 맛있었다 마카롱 엄청 달 줄 알았는데 안 단다 이거 맛있네 그 비싼거를 초코파이 먹듯이 너무 비싸다 너무 단다 엄청 달지 않아요? 근데 맛있어 와 그거 너무 다르다 문 닫아 하나 더 먹을까? 이 장구를 어떻게 몇 개씩 먹지? 어우 달아 우리 스테이 우리 스테이 위험사 우리 스테이